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전이 시작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길 앞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.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.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과거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. 첫 단추부터 다시 차근차근 끼워야 했습니다.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.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는 원칙 있는 대북 대응으로 통일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변화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. 더 이상 부정부패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위한 원칙 있는 변화 성역 없는 법 집행으로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지키는 정상입니다.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. 국민 곁에 국민 편에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. 원칙이 바로 선 변화 그 중심은 국민입니다.